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간 예산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금산이나 홍성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충청권 상권 회복에 힘을 쏟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산에서 시장을 통해서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 해보자고 시작은 했지만 너무 성과도 좋고 협조가 너무 잘 돼요. 홍성 여보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예 지역 축제가 없다시피 한 지역에 뭔가 새로운 축제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제가 알릴 수 있는 걸 한번 시험해 보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성공적인 데이터를 외부 다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같이 공유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는 가서 직접 축제나 어떤 행사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도 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반짝 효과를 그칠 것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반응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떤 홍보 효과를 통해서 많은 고객이 몰렸을 때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건데 저도 제일 걱정이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는 어떤 매력을 선사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매력은 저렴합니다. 가성비, 흔히 가성비라고 그러는 건데 음식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정말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측정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니까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 5번 이상 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 얘기는 이제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상인분들 외에 주변 분들도 같이 합심해서 가격을 더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고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계속 찾아주시는 곳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얼마 전 금산 축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셨는데 그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축제장 방문해서 일정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군수님하고 관광공사에 계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식당에. 딱 언뜻 봐도 좀 여성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방으로 들어오는 듯하다가 쓰러지는 게 보여서 깜짝 놀라서 달려나갔는데 그게 이제 계단이었던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장교 생활을 했는데 미리 교육도 많이 받고 수시를 하다 보니까 요즘 심폐소생술로는 거의 남자들은 필수 아닌가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도 살리기도 하고 골목상권 살리는 거에 또 이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을 하시잖아요. 차라리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 정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온 순간 반은 적이 되잖아요. 뭐 어느 정치 색깔이 서로 너무 확연하게 지금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극과 극이 돼 있는 상황에 어느 쪽의 색깔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의 응원보다는 일부는 응원, 일부는 반대. 사실 이러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옛날부터 많이 써봤던 얘기지만 화합 그리고 서로 소통 중요한데 사업하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절대적인 거죠. 한국 음식, K푸드의 세계화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심혈을 기르시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있죠. 엄청나죠. 제가 그전에 한 5, 6년 전 외국 나가면 이렇게 뭐 딱 표정이 벌써 아시아 사람이구나 하는 표정이 있는데 지금은 딱 보면 너 혹시 코리아냐고 물어봐요.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고 그런데 이제 저는 계단을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계단으로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한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제공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화됐을 때 야, 나 한식 정말 좋은데 오리지나는 어떨까 하면 한국도 방문해 보고 쉽게 만들고 한국에는 식재료를 갖고 들어가서 우리가 먹던 비빔밥에 비해서 두 배는 비싸. 그런데 먹어보고 싶어.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